충주시 호암동에 조성 중인 충주시민의 숲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기후대응 도시숲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도시숲과 가로수의 생태적인 건강성과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평가한 결과 전국 11곳 가운데 울산숲에 이어 충주시민의 숲을 우수사례로 꼽았습니다. 충주시민의 숲은 지난 8월 1단계 숲 조성을 마치고 개방 중으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5.5헥타르의 2단계 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